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은행 장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지만 보류 결정을 내려 가석방을 불허했습니다.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 두 달 뒤에야 다시 심사 대상에 오르지만 보류 결정을 받으면 바로 다음 달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징역 1년에 실형을 선고받고 작년 7월부터 복역해온 출시는 지난 2월 첫 가석방 심사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.